오늘은 그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 웨어를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내가 만약에 축구매니아다 축구매니아 내가 축구매니아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장비빨의 끝판왕은 축구화가 아니에요 축구화가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어디 가서 딱 사람들 눈에 한눈에 사로잡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옷이에요 축구용품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층차를 갖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는 것은 베이퍼에 대한 제품이죠 베이퍼 나이키에서 만드는 베이퍼 니트가 굉장히 좋다 지금은 베이퍼라는 대신에 드라이핏 어드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제품이죠 이런 제품인데 예전에 이걸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날씨가 아침 사산해서 일요일 운동하러 나갈 때 다시 입을 건데 이 나이키 베이퍼 니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품명이 베이퍼 니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퍼 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이퍼 니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알의 실로 우리가 축구화에서 니트를 구성할 때처럼 니트라고 말하는 것은 한 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직조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짜지는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짜지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 원티어에 해당되는 선수들 이건 한국 대표팀 선수를 아예 못 입는 제품입니다 나이키 원티어는 지금 PSG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토트넴 그 다음에 어디가 있지 그 유명한 아틀래티코나 그 다음에 나이키를 입는 팀이 리버프리 원티어고 로마 이런 팀들은 이 제품을 못 입어요 유니폼은 어센티브 공급을 받는데 이 베이퍼 니트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이 트레이닝 킷은 한국 대표팀도 공급을 못 받고 로마 아틀래티코마드리드도 이 제품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를 입는 것은 바르셀로나 실제 선수들이 있는 옷이냐 물론 실제 선수들과 있는 옷과 동일한 옷이에요 이런 옷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르냐 기본적으로 제품이 그러니까 트레이닝 워의 가장 기본점은 반파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높은 투습성이에요 투습이라는 것은 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옷 이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열과 땀이 나오죠 그 열과 땀을 여름용에서는 빠르게 배출을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 비추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시원하도록 쉽게 말하면 시원하도록 만들고 반면에 겨울이 되면 몸에서 나는 땀은 배출을 하되 열은 머금하도록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킷들 겨울에 입는 옷들은 기본적인 컨셉이 플리스를 사용하든 어떤 걸 사용을 하든 열은 가두고 땀은 배출하는 소재 그게 이제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열의 분자 구조와 그 다음에 모이처 분자 구조의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가 직조 구조 그러니까 섬유와 섬유를 이어주고 있는 이 직조 구조 사이에 분자 크기가 물 분자와 수증기 그 다음에 그게 땀 분자 땀 그 다음에 열과 이런 것들의 크기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여기를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직조 구조를 특정 면에서는 좁게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는 더 넓게 메쉬 구조를 이렇게 형성시켜야 그래서 땀 배출을 극대화 시킨다 이게 이제 나이키 제품의 특징이에요